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대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산자락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멋진 한옥을 한 채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 교촌리인데요. 충남의 명산 봉수산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멀리 예당 저소지의 멋진 풍광을 내 집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집도 주변 풍경도 멋진 주택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지목대지 1676제곱미터 약 507평 한필지에 주택은 전체 용적률 적용면적 165.54제곱미터 약 50평으로 2007년 3월 사용승인된 일반 목구조 정통 한옥입니다. 벽체는 황토로 되어 있으며 대둘포 석가래 기둥과 기하까지 제대로 잘 지은 집입니다. 본체는 면적 115.71제곱미터 약 35평으로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에 두 개의 방과 한 개의 욕실, 거실, 주방, 작은 방으로 되어 있는 수납공간의 구조이며 별체는 아궁이가 있는 황토벽들의 원룸형 찜질방과 그 옆으로 시메아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옆에는 면적 9.18제곱미터 약 2.8평의 일반 목구조 정자가 멋지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계절 좋을 때 전면의 예당호 풍경을 바라보며 좋은 사람들과 담수하기 좋은 곳입니다. 먹과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이 멋진 한옥의 매매가는 4억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지어진 한옥은 건축기도 만만치 않음을 인지하시고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상공에서 보니 예당호의 멋진 풍광과 인근 마을의 평온한 모습이 한눈에 당깁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낮은 산자락이 이제 실록의 계절을 지나 녹음짓든 숲으로 변신 중이네요. 이 산자락에 편안하게 안긴 멋진 한옥이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함께 마을을 이루는 시골집들의 모습이 평온하네요. 뒷편으로 낮은 야산이 받쳐주고 점점 짙어지는 녹음 안에 예쁜 한옥이 담겨있습니다. 뒷편에 심어놓은 관목, 마당 잔디와 키 작은 정원수, 붉게 타오르는 연산홍이 마치 그림 같습니다. 본체와 별체, 그 옆의 멋진 정자가 주변 녹음과 어우러져 멋진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뒷편 산에 자리잡은 산소들은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10분 정도이고 연사무소와 각급 학교, 의좋은형제공원, 공수산자연휴양림, 예당호 관광지 등은 자차 5분 내외 거리로 도보로도 20분 내외면 접근 가능합니다. 예산군청, 터미널, 역, 병원, 예산시장 등 예산시내는 자차 25분 내외이며 인근의 예산,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은 자차 10분 내의 거리로 이곳이 근무처인 분에게 좋습니다. 예산 톨게이트는 15분 정도 조만간 개통할 서부 내륙 고속도로 예당호 톨게이트 명칭은 미정 5분 거리입니다. 집 자체가 높은 지대에 있어 정원에서 전면 700m 정도 거리의 예당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뒤편 산에는 직선거리 500m 정도의 서부 내륙 고속도로 터널 입구가 있으나 큰 영향은 없습니다. 마을 자체가 슬로우시티 한옥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간간이 한옥이 보이고 분위기 자체가 여유롭고 고즈넉합니다. 이제 지상에서 주택으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길은 이 집으로만 향하는 길입니다. 길 옆의 키 작은 나무는 직접 심고 가꾸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들어서기 전 아래쪽에 있는 길을 따라가면 또 다른 출입구가 나오는데 이곳에도 대문을 달았습니다. 상공에서 보았던 붉은 연산홍이 길 따라 피어있네요. 다시 길을 되돌아 처음 보았던 문을 통해 집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자가 먼저 맞아주네요. 나무 사이로 멀리 예당호가 보입니다. 나무 사이로 멀리 예당호가 보입니다. 첨화는 부형까지 달아 첨화 밑이 넓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실제 건축물 대장상 건축 면적은 165.54제곱미터 약 50평인데 실제 용적률 적용 면적은 141.39제곱미터 약 43평입니다. 건축 면적보다 용적률 적용 면적이 더 넓은 일반 현대식 건물과는 반대인데요. 첨화까지 건축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첨화에 도연까지 올린다는 것은 기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잘 지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뒷편 언덕에는 반송을 심었습니다. 동체 집 주변으로 둘러있는 기단도 황토로 되어 있는데 경계석은 자연속으로 둘렀습니다. 명칭은 죽담이라고 하네요.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 보았던 정자입니다. 정자에서 바라본 정원과 숲이 운치 있지 않은가요? 맑은 날씨와 어우러지니 더욱 좋습니다만 비가 와도 그 나름의 운치가 있을 듯 합니다. 찜질방 옆에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천장은 역시 전통 한옥 형식입니다. 난방은 심야 보일러인데 세탁실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의 찜질방은 화목 아궁이로 구둘난방을 하는 원룸형 구조입니다. 석가래를 보니 맞배 지붕입니다. 석가래의 굵기로 보아 작은 방 하나도 대충 짓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본체를 전면에서 보니 아래의 기단과 죽담이 안정합니다. 현대식 주택으로 보면 데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처마가 길어서 비가 와도 기단 밖의 마당으로 빗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본체로 들어가 봅니다. 뱀문 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을 열 때 경첩의 희끄덕거리는 소리가 묵직합니다. 바로 앞 신발을 벗는 곳과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의 단차를 두었습니다. 오른쪽 창의 창살이 옛스럽고 정겹습니다. 이다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넓은 도시를 만나는데요. 마당을 향한 큰 창으로 벽이 들어옵니다. 맞은편은 이란으로 창을 냈네요. 양쪽으로 낸 창은 바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름이 되면 그 진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름 깔린 하늘과 초록빛 정원이 창을 통해 거실로 들어옵니다. 거실 천장의 중돌이와 중돌이 뿐 아니라 석가래까지 그 굵기가 엄청납니다. 벽에 걸려있는 한문 액자와 그림들이 한옥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거실 왼쪽 첫번째 공간은 주방입니다. 이다지 문을 달아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일자형 싱크대에 치사는 LPG입니다. 테이블과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 까지 있어도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싱크대를 중심으로 옆은 큰 창 뒤는 가로로 긴 모양의 창을 냈는데 옆에 있는 창은 남양 입니다. 주방 주방 앞에서 바라본 거실이 꽤 넓습니다. 주방 바로 옆의 작은 방입니다. 방은 크지 않네요. 창은 남양으로 냈습니다. 이곳에서도 정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맞은편으로 가볼까요? 이 방이 안방입니다. 국바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은 동양입니다. 창은 창은 바로 옆의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산림 잡동산이들이 조금 두서 없네요. 욕실은 제법 넓습니다. 샤워부스에 해바라기 샤워까지 설치해서 편의성을 주었습니다. 방은 천장이 되어 있으나 벽은 황토벽 그대로 날 것입니다. 공간마다 빈티지 앤틱 가구가 놓여 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이 부분까지 모두 인수인계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호구의 정치인 처마가 햇볕과 눈비를 모두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제법 깁니다. 화면으로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멋과 실용을 모두 잡은 멋진 집입니다. 제대로 한옥을 지으려는 일반 현대식 건물에 비해 그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 집은 그저 흉내만 낸 한옥이 아닌 제대로 지어진 한옥임을 자신합니다. 500평이 넘는 토지에 전통적 형식을 살려 제대로 지은 한옥에 4억 5천만원 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이런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